사회안전 학교폭력예방신문 등호 신정보 기자 본직 기간은 지난 4월 7일자 경주시 정보공개 청구 이유없이 질질 끌며 늑장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경주시 공직자들이 정보공개 업무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http www.safety24.kr뉴스 698,097이 링크의 기사에서 밝혔듯이 본직 기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확인차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미진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팩트체크를 위해 해당 국가기관이 교차 확인한다. 본직 기자는 지난 5월 8일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경주시의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경제정책과 과장임동주는 정보부존재 사육홀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청구하신 자료는 민간보조사업의 자료로서 경주시가 아닌 경주중심상 껄는 해상스 사업추진단, 이하추진단에서 생산하는 정보임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라며 비공개 처분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분명히 경주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관리하는 모든 문서가 정보공개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경제정책과 과장 임동주, 결재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명확한 법률을 무시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아래 사진 참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고의로 법률을 깔아뭉기는 행위이며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주시 공직자들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데 어떻게 공공기관 청념도 1등급을 받았는지 해야 하다. 본지 기자는 경주시 공공기관의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가 변할 때까지 계속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민주사회의 언론은 감시와 비판이 그 본령이다. 경주시 공공기관은 감시와 비판이 그 본령이다.